난 이제 뭘 하면 되나? 나 여기 좌표된 거야. 난 이제 체력의 방이나 가야 되겠다. 체력의 방 답이 뭐라고 하시죠? 8.9. 아, 8.9. 9.8인가, 8.9야. 나 지금 이게 헷갈려. 너무 흥분해가지고. 여기 해서요. 그래서 사실은 그녀가 갑자기 찍어버렸어. 난 문제를 더 풀고 싶었는데 말이지. 나를 그래버렸네. 그러면 잠깐만. 우리가 힌트는 데딜 힌트잖아.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 우린 힌트 가지고 태연이를 잡았는데? 아니, 태연이를 저기 데몬으로 골랐을 만한 애를 생각을 해보자. 근데 힌트는 데딜에 대한 힌트잖아, 데몬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힌트랑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서. 근데 유나가 마지막에 태연이랑 쿵짝을 했잖아. 난 그것도 의심스럽네. 원래 마피아들이 그러지 않나? 일부러? 응. 3대수가 혹시 그 주소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거 거기 2주소 아니었어. 나 옛날에 궁금해서 본 적이 있어. 맞아 맞아. 아 그래요? 진짜 본 적이 있어. 근데 저렇게 티가 나르겠다. 말도 없고. 그러게 언니가 진짜 말이 없긴 했어. 그러면 나랑 단순노동할 사람을 찾아서 내가 그거 01부터 다 해볼게. 안녕하십니까. 숫자 한 번 넣어보러 왔습니다. 뮤직뱅크에서 키싱이 1위 했을 때 왜 다 외치냐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면 나올 수도 있어. 우리가 그럼 1위 한 날이면 오지게 울었던 그 날인데. 네. 2월 아니면 3월이 아닌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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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2월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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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 했을 때? 야 그럼 지금부터 아래가서 1율로 쳐가지고 2, 0, 2율부터 다 쳐 알았지? 2, 0, 3율부터 다 쳐다보는 중. 2, 0, 3율부터 다 쳐다보는 중. 2, 0, 3율부터 다 쳐다보는 중. 아 이건 뭐 펜 다운도 안 해주시나요? 오케이. 2, 0, 3율부터 다 쳐다보는 중. 이거 한 번.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어. 파본은 여기다 적어줘. 알았지? 이것까지는 맞는 거야. 야 너 혹시 기억나? 우리의 생일 전인지 후인지? 키싱이 1위가? 모르겠어. 애들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문제를 맞추지 않고 회의를 시작했어. 야 그리고 태연이가 데몬이었으면 우리 체력의 방도 못 믿을 거네. 두 개 다 깨야 되네 그러면? 그러면 체력의 방. 체력의 방. 뭐예요? 8.9. 8.9? 어? 8.9년생? 7.8인가? 8.9.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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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야. 유나 진짜 의심스러운데. 근데 지금 낚였어. 미스, 미스, 미스인가? 진짜 낚였다고. 10.9. 10.9. 못 기다려 못 기다려. 언니 그럼 왜 갈래? 같이 해. 난 했어. 아, 했어? 뭐야 유리 언니 나오질 않네. 하나 둘 셋 넌 둘 셋 넌 하나 둘 둘 셋 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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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넌 나 지금 여기서 5분 넘게 있었어. 유리 언니 혼자 다 가네. 나 7위의 방 다시 가야 될 것 같아. 뭐 키싱류가 몇 월에 나는지 아냐? 하... 지금 몇 개예요 저? 별 한 개? 그니까 재현아! 너 일로 와봐. 안 해봤을 것 같아. 난 시카이가 뭔지 말해봤다고 하자. 그래? 눈치 거치 오우! 실수하셨습니다. 나갔습니다. 실수했어요? 봐봐. 안 했다니까. 내 말이 맞네? 아 진짜... 아 진짜... 스파이지 스파이지. 스파이지 스파이지. 스파이지 스파이지. 스파이지. 여기 있어요? 네. 당신은 100만 원을 훔쳐간... 데빌입니다. 제가 데빌이 됐습니다. 여기 한 명 방입니까? 여기 이민일주방이에요? 한 명이면... 뭐하러? 넙. 여기 못 맞췄어. 여기 못 맞췄어. 여기 못 맞췄어. 근데 힌트 받는 거 아니야? 아니 힌트 못 받았어. 풀기만 했어. 다 같이. 다 같이. 원! 앤 투! 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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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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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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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만들자 한번! 아기 나기 환수 예뻐. 여덟인지 어떻게 알지? 와 진짜 검색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핸드폰 한 번만 쓰게 해주세요. 왜 안 되죠? 똑똑? 아 있네? 한 번만 쓰게 해주세요. 저 보세요. 내가 이 예능에서의 역할이 지금 협상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내가 협상을 하나는 해야 내 역할이 그래도 쓸모가 있어진단 말이에요. 2008년 2월 달력 한 번만 보여주세요. 어? 인간적으로. 어? 인간적으로. 어? 월만 일단 기억해내고 줄 서서 01부터 쫙 찍어. 어쩔 수 없어. 발렌타인데이 해봐. 발렌타인데이? 2, 1, 4. 발렌타인데이 한번 해볼까? 발렌타인데이 한번 해볼까? 야. 발렌타인데이 아니야. 0, 5. 어? 아니다. 아이씨. 안녕히 계세요. 야. 다음. 너 뭔데? 0, 8, 0, 6, 3, 0 해가 나뉘어. 물 바르지 않습니다. 아니야. 아 여기 아니라고? 시영아 근데 상반기 결산은 아니고 오빠들의 컴백 날인가 그래. 그래. 그치.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키싱류를 화이트데이 때 했잖아. 아니라니까. 그러면 키싱류는 화이트데이 이후일 거 아니야. 계속 헤매 그렇게. 끝도 없이 헤매 얘들아. 아니야. 이 중에 다른 걸 누르고 거짓말하는 애들이 있어 지금. 나는 티파니 같아. 0, 8. 아이고. 아무도 없어요. 잠깐만. 근데 사실 언니 저도 잘 못 그려요. 아니 너무 시간이 짧은데요. 그렇긴 해. 10초는 좀 짧긴 해. 넉넉하게 주세요.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오. 아이씨. 아이고 아이씨. 언니 이거 맞출 수 있어. 좀 그렸어? 좀 그리긴 했어요. 봐봐요. 야. 빨리 봐봐. 잘 떠올라 봐. 야 산삼똥. 풍선. 아니 이거 못 맞출 수 있어? 너무 쉽지 않아요 언니? 야. 산삼. 풍선. 아니 이거 램프. 이거 모자. 이거 옷, 바지 이렇게 생긴 거. 지인님. 지인님. 너무 재밌다. 하나만 더 해요 우리. 딱 하나만. 딱 하나만. 언니가 그려요? 오케이. 이건 내가 그려볼게. 너가 한번 해봐. 내가 맞춰볼게. 아 진짜. 마법사와 돌. 이게 어떻게 심각한 게야. 야. 너무 남겼어. 재밌다. 진짜 성공하셨다. 예쓰. 제가 힙스를 보여드릴 건데요. 네. 눈으로만 읽어주시면. 구첩할. 구첩할. 아 뭔지 모르겠는데 구첩할.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뭐야. 아 깜짝이야. 잠깐. 10.8. 서현이랑 엄청 하고 왔어. 얘들아 유리 아니까 유리.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나서 왜 여기 올 때 왜 포커페이스 했어? 아니 포커페이스. 얘네끼리 모여있으니까 그럼 지금. 아니야.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왔어. 아 오해. 어라? 난 맞춘다. 저거 팔. 이거 혼자 하는 거예요? 오케이 나 간다. 어 궁지에 몰리고 있어. 데빌. 곧무리. 그치. 아닌 거야. 선이야. 맞췄어 추리해봐. 아직. 빨리 와. 이거 둘 서. 그리고. 8.9가 아니라. 9.8이야. 태연이가 얘기한 힌트가. 8.9가 아니라. 9.8이야. 태연이가 얘기한 힌트가. 9.8이 왜 뭔데? 9.8이 뭔데? 뭐해? 모르지. 9.8이야? 야 2월달로 한번 시도해보면 안 되냐? 2월달 같아. 아니 08, 0214 한번 해볼게. 아우 김태연이 진짜. 바로 걸려가지고. 2번의 기회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쵸? 일단 타겟을. 저는. 얘를. 예. 둘을 줘야 돼. 딜을 하고 있네 수영이는. 제작진을 빼고 있어요. 아 이거 인간적으로 힌트를 좀 줘야 돼. 아니. 세. 몇 월링 집. 남의 자매에 있는 사람은 나한테요. 근데 그게 남의 자매야. 근데 그게 남의 자매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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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그럼 1월. 08년 1월 31일이 무슨 요일이었는지만 알려줘. 야 최수영 왜 안 나와? 야 협상하고 있어 조용히 해. 아 협상 중이야? 아 협상 가구나 우리 수영이 맞다. 2008년 1월 31일이 무슨 요일이었는지만 알려줘. 목요일. 목요일. 오케이. 땡큐. 얘들아. 우리가 지금부터 달력을 그려봐야 돼. 이리 와봐. 1월 31일이 목요일이었대. 그러면. 2월 1일이 금요일이었어. 자 봐봐. 2월 달에 달력이 이렇게 있다. 2월 달에 달력이 이렇게 있다. 2월 달에 달력이 이렇게 있다. 내가 2월 8일에 뮤직뱅크에서 아빠 생일 축하한다고 했던 거 같은데. 자. 그러면 2월 1. 그치. 야 2월 8일 맞네 금요일. 5. 6. 3. 27. 28까지 밖에 없잖아. 그 키싱 유 때 너의 생일이 지났었지. 어. 그거 키싱 유 때 아닌 거 같아. 너 2월 15일 했는데 아니었지. 15 아니야. 15 아니. 15 아니니까. 8일에 22일 중에 하나야. 내가 이날 아빠 생일을 축하한다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우는 게 아니야. 그럼 이날인 거가. 0802222 한번 하면 돼. 내가 해볼게. 누가 해볼까. 내가 꾸얌. 해봐. 뭐야. 안 돼. 안 돼. 유리야. 빨리 섞여. 해방 나. 해방. 힌트가 뭐 있을까. 우리 둘이. 동점. 0802222. 왜 이렇게 오래 놀죠? 야. 나 의심하지 마. 지금 노트북이 로딩 중이야. 맞췄나 봐. 맞췄다. 티파니랑 유나가 같이 얻을 만한 힌트가 뭐 있을까. 암호가 올바르지 않대. 이게 뭐야. 왜요. 해봐. 암호가 올바르지 않대. 제 생일은 아니야. 줘봐. 일로 와봐. 안녕하세요. 야. 야 그거 2월 1일이라고? 해봐. 시험에 해봐. 야 그거 2월 1일이라고? 해봐. 시험에 해봐. 얻었어. 영어. 그거 우리 아까 말한 거 아니에요? 새로운 영어라고 했어. 킹트. 영어. 언어의 방에서. 영어? 영어라고 했다. 무슨 꽃이에요? 영어라고 했어. 영어라고 했어. 힌트. 영어. 언어의 방에서. 영어? 영어라고 했어. 야 티파니네. 조식이야? 야. 유리야. 유리야. 여기 들어가서. 08, 020, 1. 한 번만 누르고 와. 너 팔 안 했지. 근데 힌트가 바뀌어. 근데 힌트가 바뀌어. 왜? 유나생이랑. 언어의 방 했지. 아 우월 아니라고. 언어의 방 힌트. 야 언어의 방이. 꽃 꽃. 야. 언어의 방 꽃이야. 꽃이 무슨 꽃인지. 힌트가 바뀌게 돼? 훈이 안 바뀌어. 왜? 훈이 안 바뀌어. 왜? 누가? 왜? 내 메모장 내놔. 그럼 우리 잠깐 잠깐 눌르고 올게. 내가 눌르고 올까? 어? 공원. 재밌구만. 유리? 재밌어. 일단 언니가 지목하고 싶은 사람은? 유리예요. 유리예요. 이유는요? 너도 이상한데? 과연. 이유는요? 계단 내려올 때 카메라 보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 다 보고 나서 포커펠스 해. 근데 거기서 뭐 왜 그러지?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어두울방에서 나왔을 때 왜 영어라고 얘기했는지가 궁금해. 근데 왜 안 해도 될 말을 했을까? 아니야 내가 헷갈렸어. 그 방하고. 그 맨 마지막 방하고. 사실은 내가 마지막에 거기 갔다가 그거 봤어. 영어하는 걸. 포스터 영어 힌트를. 어떻게 봤어? 그냥 봐버린 거지. 말하면 안 되잖아. 방송이니까. 그 맨 마지막 방에 내가 퀴즈를 마치지 않았는데 영어 힌트를 봐버렸어. 유리 저거 진짜. 유리랑 나눠 같지도 못하게 생겼네. 유리를 살릴지 죽일지. 아 진짜 니네 진짜 진짜 억울할 거야. 진짜. 하나 둘 셋. 죽었어. 난 살렸어. 나도 살렸어. 자. 심판대로 오시길 바랍니다. 과연 당신의 정체는?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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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알았다. 원유리. 물론 잘 이해하는 친구를 했어야 돼. 왜 헷갈렸지 솔직히. 어? 와 야 그럼 우리 추리를 1도 못했는데? 근데 나 그냥 봤을 때 아예 보다. 그냥 유리 때문에 얻어서 맞힌 거네. 이걸 알고도 모르겠어. 내 돈. 그치. 회식이나 가자. 회식이나 가자. 나 이거. 엔진아. 아니 이렇게 승리하게 될 줄은 몰랐어. 아니 그 데빌은 유리였고. 응. 데모는 태연이었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왜냐면. 절정의 기분을 찍고 있었거든. 저 체력의 방에서 이제 별 다섯 개를 받아서. 이러면서 나왔지. 이러고 나왔는데 갑자기. 뭐지? 뭐지? 내가 말할래? 그치? 이런 거 같은데? 오케이. 태연 너 이거 처음으로 성공했어? 그렇다는데? 어? 태연. 힘들어. 태연. 너 이거 처음 성공했냐고. 어어어. 빨리 태연. 왜왜왜. 이리 와봐. 아니 그거 혼자 하는 거야. 힌트 공유야. 아 빨리해. 아 일단 좀 좀. 클리어 좀 하고 올게. 니가 데빌이면 어떡해. 니가 데빌이면 어떡해. 힌트 공유야. 아 니가 데빌이면 어떡하냐고. 힌트 공유야. 넌 찍혔어. 넌 찍혔어. 아. 아.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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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약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게 무슨. 너는 무슨. 갑자기 잡혀가지고. 찍혀가지고. 갑자기. 행동. 행동제안. 재문이 되었어. 아니. 어딨어? 뭐가 깜짝이야. 뭐가 깜짝이야. 뭐가 깜짝이야. 뭐가 깜짝이야. 뭐가 깜짝이야. 왜 깜짝이야. 지휘야. 펭이 그리면 되지 않아. 인셉션. 맞아. 근데 얘가 이상한 거 그렸어. 어 그건 되게 인셉션스럽긴 한데. 야. 야 맞다. 너 웰스폭 닮았잖아. 너 얼굴이 가장 닮았어. 아 뭐. 아니. 뭐야. 왔어. 우와. 넌 데빌인지 데본인지. 넌 사람을 믿으면 안 되겠다. 그렇지. 네. 끝났습니다. 그러면 유리는 왜 태연이를 데문으로 찍은 거야? 50만 원씩 50만 원씩 가지고 있었던 멤버가 효연이하고 태연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 선물을 나는 선사한 거야. 선사를 효연에게 선사이다. 나를 기회를 준 거야. 왜 효연 아니냐면. 효연이는 왜. 야 너 그래도 나한테 감지덧지 해야 돼. 감지덧지 해야 돼.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교연 줄까 너 줄까 고민했다가 너 준 거야. 효연이 키스를 너무 못 맞춘 거야. 너는 하나라도 맞춘 게 가상에서 내가 지금 너한테 동점을 준 거잖아. 야 이걸 찍었어 지금 나한테? 저걸 봐 보면 뭐야? 40만 원이 남았어. 근데 이렇게 계속 문제만 풀면 빌런은 어떻게 찾아요? 50만 원이. 근데 이렇게 계속 문제만 풀면 빌런은 어떻게 찾아요? 니야 예술의 방 가자.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계속 문제만 풀면. 이리 와. 아니 예술의 방 가자. 근데 이렇게 계속 문제만 풀면 빌런은 어떻게 찾아요? 아쉬워. 아쉬워. 그만. 스피치. 우와. 스피치. 에이. 하? 뭐야. 근데 얘가. 맞아 맞아. 효연이가 눈치코치해. 맞아. 코치가. 역시 눈치 박수. 내가 눈치해. 진짜 우리는 효연이가 제대로 찍지 않았으면. 맞아. 몰랐어. 효연이한테 내가 바필지는 몰랐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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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